엄마가 더 확실하게 할 거야. 알았지? 에르르르르 라잇 너 너무 대충 하는 경향이 있어? 아니요. 다시 한번 방금 배운 거 외워봐. 현재 시각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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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22일 주 21 코로나 21 커네티컷 주가 경제적인 부부대가 아니지. 무슨 신계주가 경제활동을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동안 하면서 재개하면서 신계주가 미국의 신계주가 미국의 신계주가 구분제 구분적 구분적 또는 격리적 전면적 전면적 인 인 사람입니다. 대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대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대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대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대가동에 들어가다 라는 게 무슨 뜻이었지? 대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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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대가동? 재 재가동? 재가동? 리오픈 리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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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다시 한번 봐 보자. 똑같은 거를 봐요? 아니 이거 봐봐. 현지 시각으로 21 코네틱커츄가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미국의 50개주가 모두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면적이 뭐라고요? 월드와이드 오버럴 오버럴 부분적은? 팟 팟쇼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어... 리오픈 아니지 활동이 뭐야? 아... 액티비티 경제는? 경제... like economy 그렇지! economic activity를 재개하다 리오픈 리오픈 알았어? 그리고 현지 시각 현지 현제가 아니라 현지 현지 actual place 현지 로컬타임 현지 시각 그쪽 시각으로 알았어?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 하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는 여전합니다. 여기도 재가 뭐지요? 리스프레드 리스프레드 우려 리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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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데이터 우려는 컨센 컨센 여전하네 여전하다가 뭐야? 여전하다가 뭐야? 그렇지 still going on 그렇지 still going on no change 자 여기서부터 읽어보고 외워보세요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는 여전합니다 자 외워보세요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는 여전합니다 우려가 뭐라구요? 우려 컨센 재확산은 뭐에요? 리스프레드 여전하다 여전하다? 응 still going on still going on no change no change 경제활동 economy economy activity 대개 reopen 재가동 rerun rerun 전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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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verall overall 부분적 har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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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네 자 이거 봐봐 읽어봐 펜스 허킹스 대학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7? 17? 17? 17? 17? 17개? 17개? 17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 세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일주일 세 일주일 사이 최근 일주일 세 일주일 사이 조일아 조금 이따가 엄마가 전화해줄게 5분 후에 어 지금 뭐 하고 있어 자 새가 뭐지? 새?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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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치 recently 어 one week 그치 세 하루는 one day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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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regular 에이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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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not average 어? 어 신이 뭐야 신 god 아니 그거 말고 새로운 신규 new new average new patient 자 등가가 뭐예요? 어 업 increase increase 추세 트렌드 트렌드 어 아빠가 지금 이제 미팅을 하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 아 으 으 이자 fi bu 아